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유의 섬으로 불리는 인천 웅진군의 승봉도를 소개합니다. 승봉도는 아름다운 해안선에 만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만나볼 수 있는 멋진 기암계석들이 많고, 탁 트인 바다 풍경은 답답한 마음을 힐링시켜줄 것입니다. 승봉도는 대부도나 인천에서 갈 수 있고,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차도선과 쾌속선 등의 다양한 대편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도 방아머리항에서 자차를 가지고 차도선을 타고 출발할 것입니다. 저는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12시 50분에 출발하는 대부아일랜드호를 이용할 것입니다. 대부도에서 승봉도로 운항하는 대편은 평일 1회, 주말 2회가 있습니다. 대부도 출발 배편은 차량 선적이 가능한 선박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배편은 코리아 피스호, 대부 고속페리오 2개의 선박이 있습니다. 그 중 차량 선적이 가능한 배편은 대부 고속페리오에 해당합니다. 이제 배에 탑승합니다. 생각보다 배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2층과 3층은 여행객이 머물 수 있는 여객실입니다. 매점은 2층에 있네요. 굉음을 내고 대부도를 배가 출발합니다. 승봉도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요금은 표를 참조해주세요. 요금은 표를 참조해주세요. 어디에서 왔는지 갈매기가 배를 따르고 있네요. 갈매기에 먹이도 추고 주변 경치를 감상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갈매기들이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멋진 자리에 앉아 쉬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장면이네요. 저기 승봉도가 보이네요. 처음 오는 섬이라 약간의 설레임으로 기대가 됩니다. 승봉도는 섬 전체가 봉황이 승천하는 것입니다. 선착장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면 마을 입구가 나오고 좀 더 가면 이일레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섬 남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백사장 길이는 약 1.3km, 수심은 40m 정도로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 물놀이하기 좋고 썰물때 갯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운 모래 사장은 또 하나의 장점인데요. 서해안 같지 않은 동예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뒤로 해송숲이 있어 산책하기 좋고 여름휴가 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단단하고 고운 모래는 이일레 해수욕장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이일레 해수욕장은 승봉도 선착장에서 도보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해안둘레 길은 부두치 인근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바다와 소나무 숲 사이에 나무대크 길이 연결돼 있어서 걷기에 참 편해요. 부두치 해안은 모래와 자갈, 조개 껍데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도가 많이 부딪힌다고 해서 부디치라고 불린답니다. 부두치 해안은 모래와 자갈, 조개 껍데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두치 해안은 모래와 자갈 껍데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섬 속의 섬, 두 개 섬 사이에 바다 갈라짐 현상이 나타나는 곳으로 물이 빠지면 걸어서 목섬까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목섬은 작은 바위섬 형태로 둘레를 한 바퀴 둘러보는데 10분 남짓 걸립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물에 잠겨있던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내 그곳에 붙은 소라나 고등등을 딸 수 있어요. 해안 둘레길 정자에서 목섬 쪽을 바라보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 힐링이 저절로 됩니다. 섬과 섬 사이로 물고기들이 힘차게 날아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 있으니 시간이 허락된다면 구경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안 둘레길을 따라가다 보면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입구가 많은 것도 이곳의 해안 둘레길의 특징입니다. 산책로 전망대에서 바라보면서 바다는 깨끗한 물과 예쁜 해안, 크고 작은 섬들이 승봉도는 작지만 아기자기한 매력이 가득한 섬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끼고 이어지던 산책로는 야트막한 산으로 방향을 틀면 그리 길지 않은 오르막길을 오르면 승봉도에서 가장 높은 전망 포인트인 신앙정에 도착합니다. 신앙정에서 촛대바위까지 가는 길도 힘들지 않습니다. 약간의 내리막 코스 후 해안대크길이 연결되고 해안대크길에 처음 마주하는 바위들의 자태가 애사롭지 않아 촛대바위로 착각하기 쉬운데 촛대모양을 닮았다는 주인공 촛대바위는 해안대크길이 끝나는 지점에 고고히 서 있습니다. 승봉도는 다른 섬과 달리 상들이 낮아 임야가 발달되어 섬의 대부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가 많습니다. 섬의 북동쪽 해양탐방로에는 바위 생김새가 부채를 활짝 펼친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부채바위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넓적하게만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영락없는 부채 모양입니다. 바위에는 승봉도의 유배온 선비가 이곳에서 글을 쓰면서 학문에 정진했고 훗날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바닷가에 우뚝선 부채바위는 햇빛이 쨍한 맑은 날이나 해질렵게 더욱 근사합니다. 햇빛이나 노을에 반사되어 황금부채처럼 반짝이는 바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탐방로 끝지점 해양탐방로 끝지점 승봉도에는 해안가에 우뚝 솟은 기암괴석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남대문바위는 가장 독특한 생김새를 자랑합니다. 바위는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깎여 가운데가 뻥 뚫린 거대한 무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문바위의 또 다른 별명은 코끼리바위입니다. 바위의 전체적인 모양이 바닷물을 마시는 코끼리 코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경사진 바위 꼭대기에 자리를 잡은 소나무 한 그루가 운치를 더하네요. 승봉도 중앙에는 야트막한 당산이 있는데 보기 드물게 해송군락이 울창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승봉도는 2014년 찾아가고 싶은 성봉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해송군락지에 산림육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일레 해수욕장의 왼편으로 산림욕장 입구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당일치기섬 여행지를 찾는다면 추천하고 싶은 인천자월면 승봉도입니다. 자차를 가지고 와도 좋고 도보로 섬을 한 바퀴 돌아도 좋습니다. 모래사장과 찰싹이는 서해바다 파도를 친구삼아 한가로운 섬의 게으른 낭만을 만끽해보세요. 목섬 앞 정자에 막걸리 한 잔을 새참으로 목섬의 풍경과 부두치 해변에 밀려드는 서해바다 파도를 온몸으로 비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